되게 특정한 영어학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아니 뭐, 못 볼 거라도 봤으니까. 한국 사람들은 호흡이 내려가고, 즉 영어 굴절음이 안 됩니다. 그래서 호흡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되고, 아니면 듣고 말하는 것이 거의 원음에 비슷하도록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. 발성할 때 손을 왜 이렇게 움직여요? 이렇게 하면 호흡을 끌어올리는데, 그러면 더 잘 돼요. 어경이 외국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요. 되게 비슷해요. 학원비는 얼마나 정도네요? 한 달에 20만원씩이고요. 6개월 과정이거든요. 6개월, 그럼 6개월 곱해기 20만원. 120만원. 저것은, 감사합니다.